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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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아... 나 진짜 태어나서 그렇게 입혀서 너무 이뻐서 화가 나는 거 알아? 진짜 나 화가 나 너무 이뻐서 송진아 여기서 뭐해? 나 출출해가지고 너무 좀 시끄럽기도 하고 잠깐 쉬고 있었어? 야 지금 밥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병신아 빨리 지금 무대 가봐 지금 아일리에 왔는데 진짜 미쳤어 노래 존나 잘 모르고 진짜 개 이뻐 얼굴이 진짜 구랑까고 이만해 진짜 이만해 진짜 아니 야 진짜 오버 안 하고 진짜 이만해 진짜 다 걸고 아니 어떻게 그 작은 얼굴의 눈코입이 그렇게 어밀조밀하게 배치가 잘 되지 진짜? 아니 같은 인간이라는 게 진짜 너무 화나 뭔가 다른 종족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? 아 맞아 맞아 진짜 딱 그런 느낌 아 진짜 그런 얼굴로 진짜 딱 하나만 살해보고 싶다 진짜로 아니 일본이라도... 아무튼 가서 봐봐 진짜 언제 우리가 아일리에 실제로 보겠냐 축제 때나 이렇게 보는 거지 어 알았어 알았어 가 가 아니 얼마나 이쁘길래 저지랄이야 진짜 사람이 뭐 이뻐 봤지 뭐 밥도 다 먹었고... 잠깐 바람이라도 좀 쐴까?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지나갈게요 너무 행복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쁘죠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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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주셨던 마지막 곡 forecast 저도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산...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